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보고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벗, PIVOT이 무슨 뜻이냐면요. 중심,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방대한 양의 자료, 많은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해주는 도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버 테이블은 피버 차트도 함께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해요. 합계라든가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작성된 피버 테이블의 필드 위치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삭제, 이동, 재비치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버 테이블 레이아웃은 마우스로 트래그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작성할 때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놔두면 새 워크시트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는 거고 외부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엑셀, 목록, 다중 통합 범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피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요. 이 피버 테이블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피버 테이블 분석의 데이터에 가서 새로 고침을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에 바로 밝히는 알트 플러스 F5고 작성하는 방법은 삽입표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해서 실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값 영역에 필드가 두 개 이상 있게 되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행 네이블에 추가가 돼요. 왜? 필드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피버 차트 보고서라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피버 테이블 만든 다음에 피버 차트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피버 테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피버 차트 보고서라는 거는 피버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차트를 의미하는 거고 피버 테이블의 항목이나 필드가 변경되게 되면 피버 차트도 변경돼요.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피버 차트 작성 시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피버 차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런 건 맞다 틀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지 않고는 피버 차트를 작성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센텐스가 바로 이해에요.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피버 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피버 차트가 뭘로 변하냐. 일반 차트로 변경돼요.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뻥을 치느냐.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버 차트도 함께 삭제된다라고 뻥을 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삭제되는 게 아니고 피버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명 부서명 점수 여기에서 지금 피버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표에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 표 또는 범위 선택.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외부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을 넣을 위치. 그냥 디폴트로 새 워크시트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위치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갖다가 2에 3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 필드에서 성명 부서명 점수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이 부분은 필터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행 행의 성명 부서명에 들어가 있고 값의 합계 점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성명을 갖다가 부서명을 열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지금 요게 지금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서명을 행으로 오고 성명을 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부서명을 필터 쪽으로 위치시키고 성명을 행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부서명이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필터를 부서로 줬을 때 필터를 부서로 줬을 때 지금 여기가 필터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행부터 이렇게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합니다. 부서명, 필터, 필터를 줬을 때의 위치.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같은 경우 지금 김선 학생이 점수가 89점, 김선 8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89점이 아니고 100점이에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피버 테이블 분석이 와서 세로 고침해서 세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세로 고침에 바로 가리키는 알토 플러스 F5고 아래에 있는 모드 세로 고침은 모든 통합 분석. 얘는 컨트롤 플러스 알토 플러스 F5예요. 세로 고침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점수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피버 테이블 분석에서 세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버 차트를 한번 만들 건데요. 피버 차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피버 차트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피버 차트인지 아닌지는 이 부분들 지금 부서명 그 다음에 합계 점수 성명 이런 것들을 보면 피버 차트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성명 성명 같은 경우 지금 모두 선택해서 김선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 같이 변경이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명에서 모두 선택 확인 이게 피버 차트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만약에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를 만들었는데 피버 테이블을 삭제했을 때 이 피버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거예요. 이 피버 테이블을 갖다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했을 때 이 피버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이게 바로 일반 차트예요. 이번에는 피버 테이블 구성 요소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요. 보고서 필터 바른지 이 부분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보고서 필터를 만든 경우에 피버 테이블은 그 다음 다음 두 행 아래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다음 A3에 만들어진다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보고서 필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행 레이블 행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 행 개념 행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직급 같은 경우는 열 레이블이잖아요. 이렇게 열 개념으로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값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필터 필드라든가 값 필드 그 다음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값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피버 테이블 옵션인데요. 우리가 옵션이라는 건 선택 사항이잖아요.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피버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및 서식 탭 하구요. 페이지 레이아웃 및 서식 탭 그 다음에 요양 및 필터 요양 및 필터 요양 및 필터 탭 이 두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는 오류가 표시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오류가 표시 그 다음에 빈셀 표시 그 다음에 요양 및 필터 탭에서는 행 총합계라든가 열 총합계 표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피버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및 서식 요양 및 필터 그 다음에 표시, 인쇄, 데이터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 이렇게 있는데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말 그대로 서식이잖아요. 레이아웃 서식이기 때문에 요 부분 서식에서 오류가 표시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여기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양 및 필터에서는 총합계 행 총합계 열 총합계 지금 여기 열 총합계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만약에 클릭을 해서 해제하게 되면 열 총합계가 사라진다. 이게 옵션이에요. 다시 한번 요양 및 필터에 가서 열 총합계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피버 테이블에서도 이제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특정 필드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룹이고요. 문자라든가 숫자, 날짜, 시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피버 테이블 분석 탭의 그룹 그룹에 가서 그룹을 갖다가 설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요에 가서 그룹을 갖다가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 당연히 이제 해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숫자나 날짜 필드일 경우에는 그룹 대화 상자에서 시작 끝 그 단위를 갖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 필드 같은 경우는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을 설정하려면 그룹으로 묻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당연히 우리가 부분화 외수도 배웠듯이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요 기호, 그러니까 윤곽 기호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요 기호, 윤곽 기호는 현재 보이는 데이터의 수준을 갖다가 조절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및 개요 설정 기능은 행 뿐만 아니라 열로도 가능하다, 행, 열 다 가능하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려면 지정한 필드, 바로가기에서 그룹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하면 돼요. 또 하나 시험제 나온 적이 있는 건데 하위 수준의 데이터 집합의 필터, 정렬 적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원하는 정보만 강조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을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필터링이라든가 수준 숨기기 그 다음에 수준, 축소, 확대 그 다음에 필드 제거 등을 통해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갖다가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 필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것들 맞다트리다. 구분하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